같음을 쫓기보다는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매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표정 너무 좋습니다. 별로 어떤 얘기가 오늘 또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늘 이렇게 어렵고 딱딱하고 부담되는 정치 얘기를 쉽게 또 가지고 계신 감정까지도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나날이 우리 수요 정치 토크가 인기리에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권혁기 관장님 홍인전 박사님 김천공 교수님 세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세상의 만물의 이치가 뭘로 이야기 비유가 많이 들리지 아십니까? 세상의 이치. 물과 같다. 제가 가르쳐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시는 거 정말 좋은 자세입니다. 물이죠. 세상의 만물의 근본이기도 하고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할 때 물을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체도 70% 8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흐르르 물을 막을 수는 있지만 어디든지 흘러가는 게 또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야기할 때 항상 물과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세 분 소개는 물과 관련된 걸로 준비해 봤습니다. 좋은 거로 해 주세요. 좋은 거로 해 주세요. 지난주에 용산구청 행사장 갔더니 애청자들이 좀 전에 들었다며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쁘다고? 아니요. 지난주에 뭐셨죠? 집신. 집신. 집신? 훌륭했지 않습니까? 훌륭했습니다. 그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은 보수진영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수진영의 펌프 홍인정 박사님. 펌프.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힘 져서 저어야 물이 나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죠. 여기 특히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마중물이 있어야 됩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맑고 넉넉한 풍부한 물이 힘을 쓰고 마중물이 있어야 한없이 끝도 없이 나온다. 그리고 한나라당, 한나라당 죄송합니다만 한국당의 입장이 지금 마중물이 필요하고 또 힘을 함께 저어서 펌프질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펌프물로 전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그다음에 진보진영의 수도꼭지. 수도꼭지. 권혁기 관장님.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말도 아직 안 했는데. 말도 아직. 이 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니까. 언제든지 수도꼭지는 틀어야 물이 나와야 됩니다. 국민들의 열망이 그렇습니다. 여당의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하고요. 수도꼭지가 틀면 물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짜증이 나죠. 그래서 항상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는 자세. 이것이 국민의 요구에 언제든지 부응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수도꼭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만만한 수도꼭지. 진보진영의 수도꼭지. 권혁기 관장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계획진영의 정수기. 김철근 박사님이십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것 같아요. 김철근 교수님한테는. 우리에게는 희망을. 탁한 물, 어지러운 물, 더러운 물 이런 것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수시키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라 했는데. 그런데 이거 아시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수기는 쉽게 갈아치운다는 거.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수도꼭지라든가 펌프는 참 갈아치우기 힘든데 정수기는 쉽게 쉽게 갈아치운다는 거. 이거 참 부담되시는 그런 정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정치 얘기 말고 이런 얘기는 할까요? 나는 물 얘기하길래 생수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꿀물. 꿀물. 도구. 어떤 물이요? 홍인정 박사님. 아니 도구를 얘기하셔가지고 물을 끌어들이는 펌프나 도구. 물은요. 민심입니다. 우리가 민심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민심을 이끄는 도구일 뿐이지.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로 사회자님의 애칭에 대한 로직이 점점 강화되시네요. 이게 자꾸 무거워지면 안 되는데 자꾸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책 내세요 나중에. 묶으셔서. 아무튼 서두가 좀 길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부담스러운 정치 얘기 웃으면서 가볍게 즐기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겨우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다뤄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었어요.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 발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부인은 어제 또 검찰 조사를 받고 3차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 오늘 아침 언론도 그렇고 참 반 양론의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지금 끌리는 것 같습니다. 김철근 박사님부터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명받았으니까 하겠습니다만 정숙입니다. 한 달 돼서 보통 취임 한 달 기자회견 같은 거 하고 이러지만 조국 장관이 지금 그럴 처지가 못 되겠죠. 그런데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우선 발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기 가족 부인 아들 딸 동생 조카 다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들 어느 국민이 믿겠어요. 그리고 검찰 개혁안이라고 발표해 놓는 게 본인에 관련된 수사가 다 없고 없는 상태에서 해도 그게 별로 강도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검찰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같은 이런 걸로 저는 보이는데 개혁안이 개혁안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검찰 개혁의 핵심은 국회에 다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무슨 무슨 검찰 개혁이라도 하는 것처럼 쇼잉 비슷하게 보이는데 저는 제가 보면 별거 아니라고 오히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공개소환 금지도 얘기를 하는데 공개소환 할 사람은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일반 국민이 공개소환되는 건 거의 없어요. 고위공직자나 그다음에 권력의 실세나 이런 사람들은 공개소환을 왜 안 합니까? 해야죠. 그리고 조사시간 8시간 한다는데 조사시간 8시간 해서 얼마나 많은 날짜에 조사를 끝내겠습니까? 실어석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아니 그리고 검찰이 자체 감찰 권한이 지금 검찰청 법에 나와 있는 건데 검찰이 1차 자체 감찰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법무부가 감찰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의 자체 감찰을 없애고 법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 아니 지금 장관의 부인 가족 친인척을 조사하는데 검찰의 감찰이 아니고 법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 이러면 아니 이건 결국 자기를 둘러싼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게 시행이 결국은 조국 장관 수사 이후에 한다손 치더라도 언론에 그렇게 나가면 결국 국민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시겠냐고. 국민을 바보 멍청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 정권 그러니까 이 정부 그리고 조국 장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만두세요. 보시기에는 전체적으로 개혁안이 아니고 검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재하기 위한 이런 것들로 비춰진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 가족과 친인척이 수사 대상에 없다손 치더라도 이 검찰 개혁안이 뭐가 엄청 대단한 걸로 보이는데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사실은 수사 관행에 대한 개혁이겠죠. 수사 관행에 대한 개혁이야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시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 조치가 있느냐 이런 거고 궁극적으로 가장 큰 것은 검찰 개혁이 가장 큰 것은 법과 제도로 바꿔야죠. 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메신저가 오염이 됐으니까 메시지도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메시지는 아무리 좋아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일개 공관장님이 반론을 펴신다면 뭐에 대한 반론을 펴신다면 일정 연설을 하셔가지고 매번 김 교수님이 얘기하고 나면 뭐에 대한 반론을 펴야 될지 제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앞으로 답문 단답으로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 개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출한 거죠 의지표출이다 검찰의 개혁에 대한 의지표출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국당도 검찰개혁을 하자고 이제 엊그저께 나경원 대표도 일가를 하셨던데 한국당도 검찰개혁 주장을 여러 번 하셨죠 문제는 한국당과 검찰개혁의 의지표출은 구호에 그친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구호에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을 추진하셨는데 당시에도 검찰 반발에 부딪혀서 무산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 자격이 없다 하시는데 그거는 정치적 판단이시니까 그건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찰이 최근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거죠 셀프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영원과 법무부의 규정을 제도 개선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의지를 밝혔으니까 그것을 믿고 가만히 두면 검찰개혁이 다 된다는 것은 프로세스상 이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찰 스스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제도 개선 안을 의지를 냈고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있는 입법과정 입법 숙제 말고 대통령 영원과 법무부 규정을 개선해서 검찰이 발표했던 것과 검찰이 미처 발표하지 않았던 것을 포함해서 이제 어저께 발표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검찰이 가장 개혁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되고 법무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검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검찰 간력이 어떻게 통제를 받을 것이냐 또 어떻게 본인들 스스로 비대해진 검찰권을 자정해 나갈 것이냐 내려놓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일단 검찰개혁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거는 법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이 올라가 있는 경찰과의 수석권 조정 공수처 설치가 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은정 검사나 서지영 검사의 검찰 내부 비위에 대한 고발도 다 검찰에 의해서 모든 영장이 다 기각돼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에서부터 딱 막혀버리니까 검찰의 자정적인 수사 같은 경우는 검찰 스스로 못해내는 반증적인 사건도 있는 것이거든요 비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두 여검사의 하소연이 크게 안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검사들 스스로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명료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많이 비등해졌습니다 그 비등해진 국민 여론을 다행히 검찰도 좀 인지를 한 것 같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수사고 차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해내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도 같이 올라오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도 어떻게 하느냐 시기가 어떻냐 이런 것들인데 홍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지역에 큰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스님께서 저한테 홍보살 절대 입으로 업을 짓지 마 구업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님 듣고 계시죠? 제가 구업을 안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질문을 조국 장관한 그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 질문을 하시면 제가 자꾸 구업을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많은 불자님께서도 되도록이면 조국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업을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업을 짓게 하시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심각한 범죄 혐의자가 법률을 주관하게 되어 공조로는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어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조 장관이 지금 우리 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 조직 내부 안에서 심도 있게 의견 수렴이 되거나 연구가 됐으면 그 안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괜찮은데 결과적으로는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내는 개혁마다 그래서 누가 말씀하신 게 개혁 아니냐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개혁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악스럽습니다 대상자가 범죄 혐의자가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웃프다는 말 있잖아요 웃기면서 슬프다 웃기면서 사람들이 비웃어요 웃, 비입니다 웃, 비 지금은 법무부 장관께서는 국민께 사죄하시고 제발 사퇴하십시오 두 달 내내 말씀을 올립니다 구업을 짓지 않도록 사퇴하십시오 세부 말씀 들어보니까 참 팽팽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검찰개혁이 필요한데 이거 조국 장관이 해도 되는 개혁이 아니냐 또 그래서 조국 장관이 하니까 이 개혁 자체가 오히려 실효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그런 비판도 있는 반면에 우리 공관님은 얘기했다시피 이런 의지 표명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강한 의지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족 전체가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형상인데 지금 정경심 교수 부인도 3차 소환됐다 또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됐는데 이런 지금 수사에 대한 태도를 두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이른바 속된 말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가면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가거나 마스크를 쓰고 가거나 멀쩡히 잘 사회활동 하시던 분이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으러 가면 휠체어 타고 가고 이런 것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재벌스럽다라는 건데 아니 가족 전체가 다 재벌스러운 것 같아 부인은 가서 검찰에 수사 받으면서 아프다고 나와서 8시간 만에 나오고 그다음 2차 소환에 가서는 1차 소환 때 조사 받았던 거 조서익니라고 거의 수사를 안 받고 나오고 이게 무슨 검찰청을 자기 집으로 하는 건지 들락날락하고 말이에요 보통 일반의 상식으로 보면 검찰청에 한 번 들어가면 굉장히 긴장하고 또 오랜 시간을 받고 하기 때문에 다시는 오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하나 그냥 끝내고 어떻게 나오려고 하는데 아니 무슨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완전히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또 동생은 아니 내 괜찮다가 법원에 영장 신청하고 실질심사 받는 그날에 디스크 수술 한다고 영장을 연기하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참 정말 방송에서 말을 옮기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참 재벌스럽다 재벌보다 더하다 권력이 배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국민들을 농락하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가거나 법원에 실질심사를 할 때 정말 엄정하게 하고 긴장해서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권력의 실세나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보다 더 못한 태도로 이렇게 검찰 국가 권력에 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어제 조국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걸 하지 않았단 말이죠 본인이 포기했는데 이렇게 보면 구속영장이 쉽게 청구되지 않을까 구속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많았는데 이게 기각이 됐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배임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고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일단 검찰이 모든 수사자료는 완벽하게 취득했다 이렇게 보고 굳이 구속수사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죠 지금 보면 일단 오천조카는 구속이 됐습니다 횡령죄 등으로 동생 조국 장관 동생은 영장의 청구가 기각은 됐지만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거죠 부인도 수사가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보도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는 유력하게 지금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오죠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에 장관 본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또 그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안이 조국 가족 일가족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 가족이 이렇게 거의 사법 처리 전 가족이 사법 처리를 지금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당헌 수술을 밟고 있기 때문에 수사 방해로 검찰개혁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최근에 보기 드문 일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최초고강도 수사인 건 명료한 것 같습니다 부인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청문회가 종료하기 전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죠 우리나라 형법에 피의자가 기소를 당하면 재판장에서 검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의 죄가 없음을 변론할 변론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기 변론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건으로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 공판일이 잡혀 있습니다 내일 모레 하면 재판장에 나가서 본인의 죄가 없음을 항변해야 되는 그것도 미뤘죠 피고인의 입장인 거죠 그것도 연기했죠 그러려면 검찰이 갖고 있는 본인을 기소한 수사자료에 대한 열람권이 있어요 그걸 봐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무죄임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변론권이 행사한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검찰이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펀드 관련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표창장 건으로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창장 건에 대한 수사자료 열람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국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수사를 방해하고 바지기 수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조국 장관의 부인이니까 방어권 행사하지 말고 단죄를 받아라 이것도 안 된다는 주장을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공관장님 하시는 말씀은 전체적인 의혹은 있으나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어제 민주연구원에서 말이죠 법원 개혁을 지금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시점 또 지금 한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 법원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는 보시지 않으신가요 민주연구원이요? 어디요? 민주연구원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법원 개혁안에 대한 어저께 그걸 발표했다고요 법무부 소속 민간위원들인데 당이 아니라 당이 아니고 법무부 소속의 민간위원회 제가 뉴스를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팩트를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어요 홍박사님이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발표를 하시고 검찰총장도 발표를 하시고 법무부 소속의 민간위원회에서도 발표를 하시고 저는 이번 정권은 그 항단이하고 방자 정권 같아요 왜냐하면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직접 얘기를 하면 되는데 둘이 얘기를 해서 사랑하면 사랑한다 결혼하면 결혼한다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해라 상단이한테 이렇게 하면 방자가 대답하잖아요 방자가 조국 장관인가 그분이 직접 얘기 안 하고 사회자님한테 배우셔서 그렇게 들었다 은유로 그냥 그렇게 전해라 아니 어떻게 한 정권 안에서 법무부하고 검찰총장이 또 민간위원회까지 계약안을 개혁안을 따로따로따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국민에게 혼란만 더 커지고 국민이 이해하시거나 납득하실 그런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황제수사 황제특권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도 밀리는 건지 아니면 밀리는 척을 하는 건지 모든 일반인들도 지금 검찰의 향후 조사에 대해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런지 참 의구스럽습니다 일단은 조국 일가에 대한 황제수사의 특퇴는 중단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지금 해야 할 일은 권력의 압박에 귀를 막고 무소의 뿔처럼 국민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성과를 내게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거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민주연구원에서 법원계획 보고서 발표한 그 내용을 민주연구원에서 그 부분 자체가 오늘 아침 언론의 톤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 꼭 이익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저나 계속 장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분위기도 무거워지고 서로 얼굴색도 안 좋아지고 조금 깨끗한 장관님이 법을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국민 장관님이 되셨으면 아니면 그 일가래도 지금 부인 그렇죠 딸 그렇죠 동생 그렇죠 조카 그렇죠 온 집안이 다 범죄에 손가락이 부족해요 연관되어 있는 범죄 사실만 지금 6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6명이지만 범죄 사실만 범죄 혐의 사실만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가를 보여주시면서 아 이런 분들 때문에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 정권에서 못 셌던 거를 저희가 이번에 오히려 힘을 얻어서 국민의 힘을 얻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일가가 다 범법자여서 이분들의 수사를 본보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억지도 아니고요 국민이 보시기에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시는 거고 정권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홍 박사님께서 지금 열변을 토하셨는데 오늘 광화문 집회 예정이 되어 있죠 보수 집회인가요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광화문 집회가 역사 이래로 언론에서 말씀하셨듯이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모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예전에 후보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본인 사태를 위해서 광화문의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하시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00만 500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광화문 일대 남대문까지 꽉 찼습니다 그럼 국민이 분노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얘기를 못한다 하시더라도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였는데 말씀이 없으셨죠 시간을 많이 지체하셨습니다 국민에 대한 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 당에서는 국민께서 그렇게 많이 모여주실지 몰랐는데 9일이나 12일 날 집회를 예정했다가 사실 광장에 모여서 극한 대결로 가는 게 지금 서초동에서도 또 반대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서로 피로감 갖는 게 많고 이렇게 극한 대치로 가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12일 집회는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비용 때문에 취소했다는 얘기도 아니 비용도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니까 많이 들지요 장비가 운명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으나 그것보다는 지금 국회가 열려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이 정치권이 보여서는 안 될 모습들 극한 대립으로 가는 모습 때문에 국민 피로감을 생각해서 저희 당에서는 국민 피로감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제 광화문 집회는 12일 거는 취소를 했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보수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보이는 집회로 알고 있습니다 당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건가요 어쨌든 이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가서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의민주정치를 보완하는 걸로 해서 직진 민주주의의 형태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여기에 두고 이 얘기를 두고도 또 서랑설레가 많아요 이 얘기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공관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한국사회의 사이즈가 국력이 이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장관 사퇴를 주장하시는 국민들은 광화문에서 많이 모이셔서 집회를 하셨고 또 본질이 검찰개혁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국민들은 서초동에서 모여서 많이 집회를 하셨죠 대체로 일부 불상사가 조금은 있었으나 굉장히 평화적으로 질서 있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면서 하여튼 국민의 민심이 잘 전달됐습니다 하여튼 그 광화문 서초동에 모이신 국민들의 요구는 한 줄로 딱 종합된다고 저는 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해라 이 문구에는 광화문에 모이신 국민도 서초동에 모이신 국민도 반대하실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과 정치권이 국민의 민심을 잘 경청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정치 행보를 나가야 될 거라고 저도 보고요 한국당도 그래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지 않냐 하시고 민주당처럼 개별 참가하는 수순으로 낮춘 건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는데 여든 여든 당이 끼면 조금 퇴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민들도 서초동 촛불 집회도 이번 주말 집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집회를 넣지 않겠다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오늘과 이번 주말 집회로 아마 대규모 집회는 정리가 되고 일부 단체 소규모 집회는 이어갈 수 있는데 대체로 국민들이 냉철하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최종적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실 것 같고요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인 국민들의 민심을 대통령 여야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 국민들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를 정치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정치권의 숙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실인식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최악이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지지하지 않았고 나를 찢지 않았던 국민도 나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잘 모시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은 나의 국민이 아닙니까? 서초동의 국민만 나의 국민입니까? 서초동에서 얘기하는 건 검찰개혁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 프랭카 피켓에 조국 수호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있었어요 조국 장관 수호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광화문 조국 파면 조국 사퇴 조국 파면이었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국민이 분열이 아닙니까? 완전히 분열되어 있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5년간 운영하고 이끌어 가라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권한을 이임했습니다 그 권한을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광장으로 나와서 편을 나눠갖고 누가 더 숫자가 많은지 그걸로 결정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자 해지 하셔야죠 대통령이 국민이 원치 않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해서 이 나라를 지금 두 달간 조국 전국 조국 사퇴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요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나라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왜 그 장관 하나 임명 잘못해갖고 이 나라를 전부 온통 조국이라는 단어로 블랙홀을 만듭니까 그 결정적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한테 해결 방법을 요구하냐고요 본인이 하셔야지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꾸 얘기 오래 하시면 힘들어진다니까요 끼어들기가 너무 무서워서 아니 잘못된 일인지 오늘 너무 화가 납니다 오늘 두 분의 옥타브가 굉장히 높아서 전화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정수기가 교체가 되지 않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저런 대사공의 메시지까지도 감는 널박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요즘 세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퇴로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자 5당 당대표가 참여하는 정례협의체를 만들자 그래서 일종의 정치권이 보면 약간의 퇴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줘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정치가 광장으로 나와서 대의민주 정치가 훼손된다 이런 게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퇴로를 찾는다 그러면 어떤 해결점이 있을지 간단하게 세 분이 한 말씀씩 좀 해 주시죠 어느 분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퇴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뭘 물어요 사회자님 조국 사태지 두 분은 아니 국민에게 사죄하시고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 파면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명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협상회의 이런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거나 국회가 이제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실 정도로 광화문에 모이셨고 서초도까지 얘기를 하자면 서초도에도 모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여의도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이제야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광장정치를 뛰어넘는 극한 대립으로 가는 분열의 정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시는 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번에 정치협상 여야 타협점 찾기 위해서 여당 대표가 안 나오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아마 한 번 더 보이시면 정말로 국민이 국회를 해살시킬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극한에 달한 것 같아서 빨리 대통령께서는 사죄를 하시고 조국 장관 파면 시키시면 극한 대립을 이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6565님이요 정수기 토론자님 화내지 마세요 자꾸 기승절 조국 사태만 주장하시면 토론을 주고받지를 못하잖아요 일단은 여야가 정치협상회의를 타결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내용은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나 검찰개혁을 다루기 위함은 아니죠 아직 좀 잠복해 있습니다만 곧 대두될 선거법 문제 검찰 수사조건 조정 등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원내대표단도 비쟁점 민생법안 위주로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면서 검토에 들어가서 너무 조국 장관 전국에 정치권이 매몰돼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수용한 모양새고요 일단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연말까지 진행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협상회의가 합의가 돼서 10일 날 개최가 예정인데 진행이 매끄럽게 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개혁학은 다음 달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지만 사법개혁안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안 같은 경우는 빠르면 이달 말에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두 법안 모두 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또 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의견되기 때문에 합의점을 좀 찾고 여야 만장일치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가 돼서 다당제 구도하에서의 선거법의 시동 그리고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 안에서의 검찰개혁의 시동이 한국세혁 개혁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권혁기 관장님은 정말 수도꼭짓근 같아요 딱 틀면은 그런데 좀 얄밉기도 해요 청산교수처럼 솔직한 말로 제가 구호불 쌓지 말라고 스님 얘기를 계속 지금 되새기면서 방용을 하는데 권단장님 얼굴이 조국 장관같이 보여서 왜요? 위험은 안 되는데 홍인정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내가 답변할 시간에 왜 두 분이 막 얘기를 하시냐 잠시만요. 그건 우리 김천명 교수님은 좀 뒤로 좀 물러서시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왜 욕을 했습니까? 혼잣말인 줄 알고 하셨죠. 일단 혼잣말이었던 욕설 발언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과하셨어요. 용서를 바란다고 사과하셨고 그런데 또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도 또 반사 그러셨잖아요. 반사? 네. 고사람이 반사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초등스럽습니다. 그래서 피장파장이라고 봅니다. 국회가 보여주지 말아야 할 국회의원이 보여주지 말아야 할 욕설과 그다음에 유치한 대응은 두 당이 전부 다 국민께 사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전국을 두고 정치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한마디 한마디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국민이 있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젠데요.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한마디만 해야 되겠네요. 유고 유고님이 왜냐하면 정치협상회의가 두 분은 긍정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치협의 핵심 요체는 원내정당화로 가는 겁니다. 옮겨가는 과정이고 지금 당대표들이 원회인분도 있고 해서 역할을 좀 주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게 정례화 돼서는 저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 내에서 당대표끼리 모여서 뭔가 협상을 하고 타결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대통령하고 같이 대표회의를 해서 타결을 하든지 대통령도 없는 상태에서 여당의 결정권은 여당 대표한테 있지 않고 거의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1761님이 이른 아침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집안도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서초동으로 부모는 광화문으로 정말 비극입니다. 제발 조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참 와닿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국론 분열이다 분열이 아니다 떠나서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요즘 정치 얘기 아예 못합니다. 이런 상황들 우리 정치권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맞고요. 두 번은 보고 싶지 않은 땡땡입니다. 김채근 교수님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얘기를 좀 짧게 하려고 다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머지 시간에 얘기 좀 들으려고 최측근이시라니까 독일 다녀오셨습니까? 5월달에 갔다 왔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네. 그 이후로는 특별히 아직 전화도 한 번 통화 안 하셨습니까? 정치적인 행보를 해야 될 이런 상황들이 제 눈을 보고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전화 통화도 안 하셨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채권이 아니신가 봐요? 아니 뭐 거의 국내에 있는 분들하고 전화를 잘 안 하시니까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지방성 서울시장 선거까지 패배를 하고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겠다 해서 독일 미넨의 마크스 프랑크 연구소로 1년 기한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마크스 프랑크 연구소 에서도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책도 냈지 않습니까? 마라톤에 관련된 책. 아니 그런데 잠시만요. 죄송한데 진짜 마라톤을 그렇게 잘하세요? 잘합니다. 기록이 어느 정도인가요? 완주 있잖아요. 41.195km 완주를 두 번째 했을 때 기록이 3시간 46분. 3시간 46분. 이건 뉴스인데요. 3시간 46분. 굉장히 4시간 내에 들어오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럼요. 일반인들이 4시간 내에 들어오기. 실제로 저도 이제 공식 마라톤 대회에서 5km를 두 번 같이 뛰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훨씬 젊습니다. 그리고 키도 훨씬 크고. 그런데 같이 뛰는데 500m까지는 같이 가겠는데 그 이상은 같이 가면 내가 걸어가야 될 입장이 돼서. 아니 김춘은 교수님 외모를 보면 달리시면 안 돼요. 저 잘 뛰면. 잘 뛰는데 5km 뛰었을 때 25분대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30분이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보통 그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에 나가도 전체 참가자 중에 10등 안에 들 정도로 잘 뛰면. 그렇습니다. 맞아 정치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독일 마라톤 하면서 달리기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책을 내고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갔죠. 10월 1일부터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크도의 스탠퍼드 대학 법과대 법대로 가서 방문 연구자 자격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유럽에 있을 때도 책상에 앉아서 연구만 한 게 아니고 혁신 현장을 많이 찾아가야 했어요. 스페인이나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런 데를 가서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의 먹거리가 뭐냐. 이거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당에서도 이 부분은 아주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죠. 지금 보수통합과 관련해서 안철수 유승민 의원들의 의기투합 가능성. 이렇게 되면 좀 뭐 두 사람이 통합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예측도 있는데 한국당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안철수 대표는 계속 그럼 미국에서 마라톤 하시고 한국은 안 들어오시나요. 들어오시겠죠. 들어오시나요. 그럼요. 들어오시면 그러면 바른당은 분당이 되나요. 분당이 될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여기서 결정되면 저희가 고민을 할게요. 바른당이 아직 결정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분당이 돼.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하신대요. 지지율은 10%가 안 나오던데 5%도 안 나오던데. 계속 대표 하신대요. 계속 그러고 계시잖아요. 커 봐요. 아직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바른당은 해결될 게 하나도 없는데 국민께서는 저희한테 보수통합을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 당은 문호를 열고 통합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바른당 내부가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고 그게 아마 연말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닥이 방향이 나오면 그다음에 아마 한국당과도 여러 가지 논의가 돼서 국민이 바라시는 보수 대통합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공관장님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대표의 귀국 그리고 바른당과의 통합도 통합을 하지 않든지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정계개평 구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손학규 대표가 사퇴를 거부함으로써 생겨난 분당의 위기는 안철수 대표가 조기에 귀국을 하셔서 이승민 대표와 리더십을 발휘하면 저는 수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손 대표께서도 두 전직 대표의 리더십 발휘를 보면서 사퇴를 마냥 거부하기만은 어려우실 것 같고 명분상 당대표직은 사퇴하지 않더라도 총선 공천권이라든가 당 운영권 비대위원장체도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런 정치적 협상을 거쳐서 바른미리당이 일단은 분당의 위기는 안정되는 그런 정치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었고 유승민 대표께서도 안철수 의원의 귀국을 요청했던 이유도 저는 안 대표가 귀국을 하면 같이 보따리 싸서 분당하자라는 것보다는 일단 바른미리당이 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창당한 당이고 수습의 과정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안 대표님이 다시 미국으로 가면서 조기국을 거부하신 모양새인데 저는 글쎄요 미국에서 얼마나 더 수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 안철수 의원은 개인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룹의 리더시기 때문에 우리 김철근 교수님을 비롯한 정치 그룹들을 어떻게 총선 때까지 본인의 리더로서 이끌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당장 미국으로 가서 거부한 모양새입니다만 연말 안에는 귀국을 하시고 어떤 모양새가 됐던 바른미래당 또는 새로운 신당 창당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제3당의 어떤 모양새를 잘 정리하는 형태로 총선에 임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다당제 구도로 가려고 하면 안철수 의원이 어느 정도 정계개편 역할을 하는 게 상당한 총매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유승민 안철수 대표만큼 제3지대를 이끌 만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정치는 사실 없거든요. 양강 구도를 제어하고 나면. 하태경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귀국 여부도 중요하지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11월을 넘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하태경 의원 개인의 생각이신데.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최근에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국회의원 15분이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의 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됐고. 제가 공교로 그 모임의 대변인이 됐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기 기구 요청을 거부했다. 이런 언론의 기사들이 일부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는 당내 문제나 국내 정치 문제에 메시지를 내거나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지사지에서 본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도 않고 귀국을 하거나 귀국을 안 하더라도 뭔가 메시지를 내면 그 자체가 전개 복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대표나 변혁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괴를 달리하거나 선을 그었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단지 상황과 시간을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손학규 대표님이 하시는 지금 바른미래당을 이끌어 가시는 게 사안사안마다 꼭 민주당의 엑스맨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376님이신데요. 너무 재미있게 토론을 하셔서 젤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속이 시원하게 정치 대화하시는 프로그램에 박수치입니다. 세 분 칭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소요일 이 시간에 함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요 정치 토크 오늘은 정말 수도꼭지처럼 국민들이 원할 때 콸콸 맑은 물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수도꼭지 권익계 관장님 그리고 마중물 힘써서 펌프질을 해서 아주 맑은 물이 많이 쏟아지게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펌프 홍인정 수도꼭지는 좀 편한데 마중물은 힘이 들어요. 야당이 확실히 힘든 것 같아요. 한국당이 정말 너무 국민과 같이 국민의 뜻을 받게 정수 얘기 좀 하게 좀 나도 와. 김철근 전파는 민주당 때문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